안산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네, 가수들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무대에 서겠지만요. 저는 이분의 무대를 보면 왠지 더 진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. 그렇습니다. 김채 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채 씨의 무대입니다. 나의 삶이 끝이 납니다. 내 영혼 전국에 묶어버린 당신을 정말 사랑해. 당신의 창밖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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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을 돌려보네. 내 가슴 투명해져요.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환기한 나의 사랑아 삶이 끝이 납니다. 내 영혼 전국에 묶어버린 당신의 인기써요. 내 영혼 전국에 묶어버린 당신의 인기를 그ask힘서 우는 항상 상당했군요. 내 심장 깊은 그곳에 오늘도 타오르는 벽 하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 나의 삶이 끝이랍니다 내 여운 창문에 묶어버린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의 착한 꿈을 꾸며 내 가슴 투명해둬요 이 세상 그노부보다 더 위하여 나의 사랑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한 주간 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살아도 당신 뿐이야 이 세상 그노부보다 더 위하여 나의 사랑아 이 세상 그노부보다 더 위하여 나의 사랑아 이 세상 그노부보다 더 위하여 나의 사랑아